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집 더시개발법상 155페이지 살펴볼 자리죠 오늘 이 더시 및 주관경정비법 마무리 직후 일부 정비법까지 들어갈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155쪽 보시면 더시개발조합이 나오는데 이 더시개발조합은 반드시 함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좀 문제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 들어가죠 더시개발법명상 더시발조합에다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더시개발구역의 토지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더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라면 1번 더시개발구역이 있다 이 안에 토지소자들이 있다 이 토지소자가 바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을 탄생시켰다 이 조합이 성립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일 때 그 자가 설령 미성년자이라도 토지소자의 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의무지로 되죠 이 조합의 조합원은 바로 토지소자의 지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의미로 다 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 동였든 반대였든 그 자가 민법상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든 금성년자이든 한정치산자이든 피성년후견이라든가 그리고 피한정후견인 이네들도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라면 다 조합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중에서 이 조합의 임원을 뽑죠 이 임원이라고 하는 감투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 그리고 이사 감사가 있는데요 이 조합장 이사 감사라는 임원은 조합원의 주의를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이자들은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죠 그 임원의 결격사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법권되지 않은 자 금고위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종료되고 바로 그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금고위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도시개발교구 토지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틀렸죠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은 보효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당한 의교권을 가진다 맞습니다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의 쥐만 있으면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라면 자기가 가진 토지 면적이 1종부터 든 10종부터 든 천종부터 든 면적과 관계없이 조합청에서 바로 의교권 행사함에 있어서는 평당한 의교권을 행사하지 보효 토지 면적이 필요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2번의 끝에 공유 토지의 경우 토지는 한 필지인데 거기에 나대지로 된 것만 공유자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모두에게 공유 주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조합원 지인했지만 그네들 의교권을 행사할 때는 대표 공유자 한 명에게만 의교권을 주지 100명 모두에게 의교권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2번 틀렸죠 그렇다면 바로 의교권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교권이 있다 틀렸죠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의교권이 있다 그래야 되죠 다만 이 건부지의 경우로서 바로 구분소자가 있다 집합건물에 구분소자가 있다 집합건물에 관한 범위를 따른 구분소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네들은 구분소자별로 의교권을 각각 하나씩 준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조합은 더시기 발사업 전부에 따르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더시기 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더시기 발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고 더시기 발사업 전부를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해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맞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민가를 신청하려면 자 이 토지 소자 7명 이상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죠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하죠 설립인가가 신청할 때는 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면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한 자의 동의서 받아야 되죠 이 요건을 여러분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수치 꼭 암기하시고 그래서 4번 보시면 면적이 2분의 1 총수가 3분의 2 뒤바뀌죠 그래서 2분의 1을 3분의 2하고 바깥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토지 소자가 조합 설민가 신청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조합 설민가 신청을 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따른 이 동의서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정권자에게 신청하기 전에 바로 처리했다면 그 자는 동자수에서 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포함된다가 틀렸습니다 죄해된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요 이 더시개발사 앞좌입니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틀린 것 하면 바로 4번 볼까요 4번 왜 틀렸을까 4번이 틀렸는데 4번 보면 조합 설민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주의를 제한 해당 더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토지소자와 그 구역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3으로 돌려받는다 이 동의면적 여기 동의면적 계산할 때 이 안에 국가 땅이 국유지가 있다 지방자찬체의 소유의 땅이 공유지했다 이런 국공주의 포함합니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법상 동의면적을 계산할 때는 그 구역 안에 도시벌관에 국공이 있다면 국공이도 포함한다 그런데 무슨 법에서는 제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유용해가는 법률에서는 제해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 암기하자 국제 도포 국제 도포 국제 도포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야 되겠죠 이 조합장 A가 토지소자이면서 조합원이면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면 A라는 조합장은 이사감사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겸직겸직이라 알죠? 자 겸할 수 없습니다 이사도 상관적으로 자 감사도 겸직 안 돼요 내가 감사하는데 이사 뭐 조합장 해 먹을 수 없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이 설립인가 신청은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신청이 인가했죠 그래서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교역 토지소자 7명 이상의 국토교통부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아들였죠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지정권자 2번 만약 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신청 인가받았다 인가받는 내용을 변경하라고 한다 그때는 변경인가도 받아야 돼요 그때 또 변경을 하게 한 이 동역권 맞춰가지고 변경과 신청을 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의 내용이 있게 될 때 그 건 중 두 가위는 변경 안 받고 변경 신고만 해도 되죠 경매한 거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고방법을 변경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면 소합이 인가받은 내용 중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한다 이건 경매한 사항을 변경해서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변경 인가받은 게 틀렸습니다 3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죠 뒤바뀌었죠 바로 면적이 3분의 2고 총수가 2분의 1야죠 틀렸고 4번 금고위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임원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 금고위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인데 이 자가 이 도시개발관의 토지 소지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주인은 인정됩니다 5번 의교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인 그런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응하기 위하여 대원을 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이 안에 의교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응하는 대원을 둘 수 있다 50명 이상부터 대원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의무적인 게 아니라 둘 수 있다 100명이니까 50명 이상에서 해당해서 둘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도심의 주강용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두 가지가 있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죠 거기에서는 대원의 바로 그 구역 안에 있는 정비관에 있는 조합원 수가 최소한도 몇 명 이상이면 대원을 꼭 두둑대느냐 그거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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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면 대원을 둘 수 있다 아니라 둬야 된다 그거는 필수적입니다 100명 이상이면 꼭 둬야 된다 차이점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는데 이 더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이 총회가 있다 조합 최고 의결구가 조합원 전체성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는데요 이 총회의 권한을 대응하자 그래서 두고 있는 조직이 대원했죠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응해서 대원해서 의결을 해도 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할 수 없는 의결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라는 총회 정권 의결사항이 있죠 그래 어떠한 것은 대원해서 대응 의결하지 못하고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냐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철저하게 뭐랬다 넣어버렸어요 첫째 개발계획 수립 둘째 바로 이 한지계획 작성 한지계획 작성 그 다음에 종관 변경 그 다음에 조합정의사 감사인 임원호 선임 그 다음에 청산이 아직 완료되기 전인 상태에서 조합호 합병과 해산 이것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것이지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것 철저하게 다섯 가지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총회의결사항 중 대원회가 총회에 관할 대응할 수 있는 사항 1번 2번 3번 5번 이것은 오직 어디에서만 의결해야 되냐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지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번은 할 수 있죠 대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1번 보겠는데요 예상문제 더시개발사합조합이다 틀린 그림이 있죠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거기서 보면 3번을 보면 더시개발사합의 조합원은 조합살립의 동의한 자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이 딱 상립됐다 그러면 조합살립시 동의했든 반대했든 불문하고 더시개발기관의 토지소자라면 의무적 강제적으로 당연히 더시개발자합 조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특히 4번 이 조합장 감사 그 다음에 이사가 있는데요 임원 중에 이때 조합장하고 이사란 자들 그 조합은 법인으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의 역할을 합니다 조합장하고 이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이라는 조합장이 있다든가 의뢰라는 이사가 있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고 대표성을 띄고 있는 그런 자들에도 바로 자기들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조합을 상대로 자기 계획을 제기한다든가 그럴 때는 조합이익을 해치고 자기의익을 우선시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서 그 경우는 바로 대표성을 배져버리죠 그래서 감사가 그때는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장이사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자기를 위한 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다 아주 중요하니까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갈까요 도시개발법명상 도시발조합이다 옳은가 1번 틀렸죠 했지만 또 오죠 아까 도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한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상으로 동의받으라고 그러시죠 와가 나야 되지 또는 남이 틀립니다 그래서 동시효권이기 때문에 또는이 틀렸다 와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 2번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여기에 땅 지인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합 설립이 동의했습니다 동의해서 줘버렸네요 여러분이 이걸 승계 취득해서 소유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해서 준 적 없는데 나 반대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2번 알아주시고요 그래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하여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했지 아까 동의한 자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자도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 승계 취득한 자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까지 철회하면 법적으로 유효하느냐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철회하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틀렸죠 있습니다 없다 아니라 있다 이때 철회하면 그 자는 동의하여서 제합니다 3번 아까 했던 거죠 조합원은 보효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교권을 하는 데는 틀렸죠 보효 토지 면적이 얼마가 됐든 불만하고 모든 조합원은 평등한 의교권을 행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보효 토지 면적에 강요 없이 평등한 의교권을 조합원으로는 행사한다 4번 대원회는 조합임원 후 선임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조합에 두 개 큰 조직이 있다 조합 총회가 있고 대원회가 있을 수가 있다 이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원회가 대행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절대 의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오직 총회의 정권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의결한다 아까 했죠 개발계획 수립변경 정관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장이사 감사인 조합원 임원 후 선임 조합 임원 후 선임 그 다음에 조합원 합병가의 해산 이것들은 총회에서만 의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 대원회는 조합 임원 후 선임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있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원 감사 감사가 뭡니까 임원이죠 임원은 누구 중에서 바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임합니까 도시기 발굴 안에 있는 토지 소자인 조합원 중에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합장에서 선임이 되죠 그래서 이 조합원의 조합원이라면 무조건 다 토지 소자의 질의를 인정하죠 그리고 임원 당연히 조합장이 됐든 이사 됐든 감사됐든 다 토지 소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번 조합의 감사는 도시기 발굴이고 토지 소자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3번 뭘까요 조합설 민가 신청 그 동의다 조합설 민가 신청을 위한 동의다 틀린 글 이렇게 돼 있죠 1번 했던 거 또 나왔죠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3과 동의 받아라 맞고요 2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 집합금으로 소유권을 관리한 범위를 따른 구분소자인 경우는 그들 구분소자들 그들 구분소자 각각을 토지 소자 한 명으로 인정해 주죠 그리고 얘네들은 의결권도 각각 하나씩 인정해 줍니다 맞죠 3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죠 조합설 민가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자는 조합설 민가 전에는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드렸죠 4번 포함 맞고 5번 5번 앞에다 동의 받는 순서 자 아까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그 토지 소자 총수 2분상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정에서 내라 그래야 설립인가 내린다 그랬죠 이때 이 동의 받는 순서는 여기 사유지가 있다 이 구역 안에 더시벌관의 사유지 개인 땅들이 있고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이 있다면 짬뽕으로 인한 이 동의 의사를 맞추면 되느냐 노 먼저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동의 받은 데까지 받아가지고 이 여권 충족하면 좋은데 안 된다 그럴 때 나중에 국공이 관리장한테 가서 동의 받아서 이 여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 받는 순서는 일단 국공이를 제외하고 사유지 것 같은 거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5번 앞에다가는 동의 받는 순서 이렇게 써놔요 5번 볼까 국공이 제외한 전체 사유 개인 땅이죠 개인 땅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또 전체 사유 토지 소자에게 법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된다 이 동의 요건이 미달된다 그럴 때 마지막에 국공이 관리장한테 동의 받아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동의 받는 순서입니다 사유권 먼저 받아오고 요건 충족되지 않겠다 그럴 때만 국공이 관리장한테 가서 동의 받아서 그 동의 요건 맞춰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4번 더시발력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1번은 아까 했던 것이니까 통과 2번 이것도 했죠 조합사진 인과를 받은 후 정관 기지상인 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한다 이것은 경매한 상업변경으로서 바로 변경 인과 받지 않고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과가 틀렸죠 나머지는 다 봤습니다 특히 4번과 5번은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 이 조합에 대해서 이 도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탄생된 조합이죠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할 때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사항을 먼저 적용해요 없으면 이 조합은 바로 사단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갖다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재단법인 아닙니다 5번 이 도시개발조합인 시행자가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발 때 여러 가지 환지처분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시행자인 조합이 여러 가지 처분을 냈다 그것도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었어요 불복하고자 한 자들은 행정심반 체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처분인 조합 같은 시행자 이 자들이 냈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누구한테 가서 행정심을 체계하냐 지정권자한테 하면 돼요 지정권자에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을 체계하시죠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정권자에게 자 5번 문제 보겠는데 이 조합의 임원이 다 틀린 거리도 있죠 자 2. 임원진 임원 아까 조합장이니 이사니 감사니 이자들은요 바로 조합원 중에서도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가지고 선회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1번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인다 맞고 이사는 겸할 수 없다 겸지 금지되고 3번 감사 이사 조합장 이는 임원은 어디에서만 선임됩니까? 총회에서만 선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고 4번 이 조합장은 총회 의장 대원의 의장 이사의 의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이사의 자격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한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땡 감사죠 감사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과 도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나와있죠 1번 들어가죠 1번 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의 실시계획이다 틀린 것 이 실시계획은 도시발사업 시행자가 바로 작성을 하죠 작성할 때 N은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하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있다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수립해서 고시했다 고시가 있게 되면 시행자도 정해서 고시가 되는지죠 그러면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한다 이 시행자는 뭘 작성하냐? 사업을 하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뭘 파워하느냐? 바로 이 구역은 국토업상 지구단위교로 결정고시가 간지된 장소이니까 지구단위교를 꼭 포함해야 된다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실시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거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발할 때 개발에 포함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미 고시된 개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하고 자금조계, 자금계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합니다 이러해가지고 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받죠 이때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실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 지구단위기 있죠 이 지구단위기는 국토업상 도시군가로 결정고시가 간지되죠 즉 지구단위도 결정고시가 간지되죠 이번에 고시된 이 내용하고 종전의 이 사업장에 고시됐던 그 사항이 서로 조치된다 그러면 신법 우선원칙이 입각해서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된 걸로 사업변경된 걸로 간주가 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고자 하는데 여기 신도시를 만들려고 개발하려고 실시계획을 작성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장에 신도시의 공동 수도 공동 수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수도 설치 공사에 따른 서류를 내가지고 바로 실시 인가 받으면 그것을 설치인가를 받은 거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면서 시행자가 순환유택 같은 주택을 지겠다 그래서 바로 그 세대의 수가 30세 이상이다 그럴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선을 신청해서 사업계획선을 받아 그거 할 수 있는데 사업차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실시계획에 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선을 받은 거 간주에서 그런 사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해가지고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겠어요 실시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을 지구단입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2번 아까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 지정권자가 된다고 했죠 이때 지정권자가 국장입니다 그러면 국장은 인가 신청받아서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 미리 그 지역을 잘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듣고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면 자기보다 하급자인 대도시장인 시장구석구청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요 2번과 그리고 2번에 나와있죠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나간다 자기가 시행자이면 자기가 작성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드려야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원을 인가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 그게 바로 지구단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단에 관한 사항이 정전에 더시군가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정전에 더시군가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정해진다 틀렸죠 정전에 더시군가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정해진다 2번에 고시된 걸로 싹 변경된 걸로 건조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도 의지해야 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죠 맞습니다 자 2번 실시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2번이 틀렸죠 자 2번 보면 실시계획 작성을 해서 정하고자 한 자가 시도사다 그러면 시도사는 누구한테 미리 의견된다 자기보다 하급자이고 그 이후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도시장의 시장군수 구청의 의견도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자 의견을 미리 대단다 이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한번 보고 깊게 볼 필요 없어요 참고해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로 가겠는데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실시계획이다 옳지 않는가 1번 아까 했고 2번도 했고 3번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3번 아까 도시발구역 해제 간주기종에서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획인가가 보였다 그러면 몇 년 몇 년 다음날 효를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3, 3 그랬죠 그래서 2, 2년이 틀렸죠 도시발구역 지종 고시이 됐나부터 3년이 되나까지 그래야 되는데 2년이 틀렸고요 3년이 되나까지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에 딱 내모쳐요 그런데 의자는 마음속을 지워버려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다 이걸 절반으로 쪼개자 그러면 세자, 세자니까 앞에도 몇 년이야 그러면 3년 뒤에 몇 년이야 그러면 3년 이렇게 3년, 3년 이렇게 암기하세요 다음날 꼭 나와야 되고 그래서 2년, 2년이 틀렸고 3년, 3년 다음날 해제 등본다 4번과 5번은 읽어보시면 되겠네 67페이지, 167페이지 2번봉이 있는데 도시발사업의 시행방식 옳은 것 이 시행방식 총 3가지였습니다 환지방식에 하나 수용돈을 상방식 둘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영화 시점 이때 어떠한 사유가 있게 된 사업장에서는 이 장소에서 수용돈을 상방식으로 해서 사버랗냐 그 지역의 집가가 바로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집값에서 현재 높아서 그 사업하기 힘들다 그때 수용돈을 상방식을 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환지방식을 하죠 어떨 때 수용돈을 상방식을 합니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인 저성과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같이, 혁신도시 같이 큰 신도시 만들 때에 바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집단적 그 말로 하면 수용돈을 상방식 집단적이 안 보이면 환지방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죠 그 지역의 집값, 인근 지역의 집값에서 효원적이 높아서 수용돈을 상방식을 하기 너무 어렵다 그때는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해 나간다 또 공공서를 설치적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지의 지목변경, 형제변경, 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토지 분합과 합병을 할 필요가 있다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환지방식을 하죠 그 다음에 호운용 방식은 하나의 사업 중에서 수용생 방식과 환지방식을 섞어서 하는데 이렇게 호운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그 구역을 분할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분할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 분할 꼭 시행해야 된다 그분 틀리고 이미지에 분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해서 하면 분할호운용 방식 분할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호운용 방식을 하죠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품으면 되겠는데 2번 시행방식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보냈죠 1번 맞죠 수용생 방식 하나, 환지방식 둘, 호운용 셋 이렇게 있다 맞고요 이 니은 수용 또는 생방식은 도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 높은 경우 시행방식이 틀렸죠 이건 무슨 방식일 때 그래요? 환지방식이죠 수용생방식이 틀렸고 티귿 티귿 아무리 봐도 집단적이 안 보였네요 그러니까 수용 또는 생방식이 틀렸죠 환지방식이 안 되죠 리을, 리을은 집단적이 보였네요 그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집단적인 조성공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용 또는 생방식이죠 그래서 환지방식이 틀렸어요 미음, 수용 또는 생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으로 분할 시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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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